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도 지난 도쿄올림픽처럼 골판지 침대가 제공되는데요. 선수들이 직접 내구성 시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침대에 우뚝 서있던 남성, 별안간 뛰기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크게 점프를 하기도 하고요. 물구나무를 서고 구르기까지 합니다. 해당 남성은 아일랜드 체조 대표 선수로 도쿄에 이어 파리올림픽에도 참가했더니 또 골판지 침대가 있더라며 얼마나 튼튼한지 직접 시험에 나선 건데요. 최대 하중을 기존 200kg에서 250kg으로 개선했다는데도 골판지 침대는 여전히 의문의 대상인지 각국의 여러 선수들이 내구성 시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면 골판지가 아니라 그냥 침대라도 버티겠나 싶은데 아직 새 거라 그런지 생각보단 괜찮은 것 같죠. 부디 이번엔 친환경적인 신개념 침대로 올림픽 끝날 때까지 제 몫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